안녕하세요. 호기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용띠분들이죠. 21살 용띠분들. 키가 대체로 대부분 얇습니다. 우리 용띠분들 되게 끼가 많으시거든. 노는 거 좋아하시고 끼 부리는 거 좋아하시고 할달하시고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특히 21살 한참 또 놀때기도 하지만 귀가 되게 얇아요. 21살 용띠분들이 은근히 고집도 세지만 은근히 귀가 너무 얇거든. 그래서 우리 2월생 11월생들 분들 요즘에 다단계가 유행인가 봐. 다단계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력 없이는 대가를 얻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었을 때는 우리가 무너지지가 않은데 쉽게 있잖아. 우리 공띵탑을 쉽게 우리가 쌌다 보면 쉽게 무너지거든. 이거 하면 잘 된다에 빠지지 마시고 다단계 빠지지시면 안 됩니다. 향후 한 2년 뒤에 괜찮거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조금 이제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돈적인 거 부분 있잖아. 손해 안 보게끔 그냥 잘 지켜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살 용띠분들. 우리 씨를 뿌렸으면 땀을 흘렸으면 이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수확을 해야 되겠죠. 올해 수확하는 시기란 말이야. 금전적으로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33살 용띠분들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잘 모으시기도 잘 모으셔. 안 좋은 거는 있다면 남한테 잘 쓰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 돈은 잘 모으는데 남한테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주변에 조금 베푸신다면 향후에 나중에 또 내가 힘들 때 또 주변 사람이 도와주는 덕이 생기니까 또 주변에 조금 베푸셨으면 좋겠어. 33살 분들 은근히 돈 많이 모으신 분 되게 많대. 나이가 어려도. 45살 이분들 올해 조금 열심히 이때까지 많이 사셨거든. 이분들 역시 좋습니다. 올해 용띠들이 좋아해요. 용띠들이 금전운이 좋거든. 이분들 역시 45살 분들도 상승운이 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운때가 조금 쌓이다 보니 자신감을 조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관운이라죠. 관운이 뭐야. 말 그대로 관직이잖아. 그래서 직장에서도 진급을 할 수 있고 승진의 기운이 되게 좋거든요. 올해는 승진의 기회를 조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띠들이 올해는 진짜 승천을 하실 수 있어. 대체로 보면 용띠분들 나이대로 전부 다 운이 다 상승했고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57세 용띠죠. 마찬가지로 우리 57세 우리 7자가 붙으면 우리 성주가 들어온다 하거든. 근데 57세의 성주 운은 좋습니다. 이분들 성주 운이 좋아요. 성주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문서를 잡는 거란 말이야. 57세의 성주 들어오시는 거는 문서를 잡아도 좋겠어요. 그래서 신봉사가 우리 눈을 탁 뜨듯이 앞길이 확 열리거든. 금전 거래도 조금 활발하시겠고 향후에도 조금 전체적으로 2, 3년 동안에는 금전 운이 좋으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단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조금 주변의 단돌이를 하셨으면 좋겠어. 본인의 계획대로 가지 누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해봐라 해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 우리 재물운을 알아볼게요. 32살이죠. 우리 일단 뱀띠들 되게 잔머리 좋으셔. 좋은 말로 한마디로 센스가 조금 있으셔. 두뇌 회전이 좋아. 순간적으로 센스가 있어가지고 주변의 상사들한테 조금 이쁨 받는 게 뱀띠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잔머리를 너무 쓰면 오히려 역으로 맞으니까 조심하셔. 32살 우리 뱀띠 볼게요. 워낙 추진력 좋으시고 머리 두뇌가 아까 명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 같은 게 조금 성사되는 한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올해는 조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조금 시야를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한 치 앞만 보지 마시고 좀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좀 큰 거를 시야를 넓혀가지고 좀 큰 거를 보셨으면 더 좋은 재물과 더 큰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생들 있죠. 현실에 그냥 만족을 하셔.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욕심을 내는 시기거든 5월생들 욕심이 조금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 주는 거에만 이제 하행하시고 욕심은 조금 내시면 오히려 득이 되실 수가 없고 해가 되거든 욕심 안 내셨으면 합니다. 43살 뱀띠죠. 조금 아플라고 뒤로 미치는 한 해가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뒷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냥 빠지는 돈이 많다는 거죠. 우리 그걸 손재라 하거든. 손재수가 조금 있으시겠어.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치출이 많으시단 말이야. 지출이든 돈 관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2월생들 있죠. 특히 금전적으로 다른 뱀띠도 2월생들이 조금 많이 힘드시거든. 그리고 건강적인 것도 조금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건강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파란생들 있죠. 파란생들은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좀 차분하게 그거를 지킨다면 좋은 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 56세 뱀띠입니다. 이 56세 뱀띠들은 조금 겸손하게 움직여셨으면 좋겠고 견고망동하게 되면 이 모든 거를 명예와 금전적인 것도 잃으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56세 뱀띠분들은 극과 극을 조금 달리신다. 그러니까 좋으면 확 좋고 나쁘면 확 안 좋거든. 이 중간에 지금 56세들이 없어요. 올해는 뭔가 움직이실 때도 정말 신중하게 조금 움직여셔야지 금전적인 것도 벌 때는 확 많이 벌였다가 나가게 되면 확 나가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금전 관리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9월생들 있잖아요. 9월생들 분들 운이 좋게 들어온다고 해도 투자나 이런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굴곡이 지금 9월생들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거래 같은 것도 올해는 조금 지키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땡은 아스트라가 생겨난다. 저는 그런 말씀을 ты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타를 넣는다. 그 다음 옵션을 이렇게 호화할 수 있다면 우리 다크로무도에 맞죠. 왜냐하면 그냥 Protected. 나는 다크로무도에 맞죠. 무엇이든 다크로무도에 맞죠? 멈춰서 메신다. 엉덩이 고정되면 프리로무도에 맞죠? 좋은 모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